아이씨 뭐 이건 또 미식어라게 미식을 먹으나면 냉장고들에 뚜껑뚜껑 톡톡 담아두면 얼마나 좋아하게 아이고 아방! 아이고 미식어 임수가게 방이서게 타리비우스 줄이고기 정지대로 와봅서 이래 니녀기 왕코라 이래 왕 이걸 봅석에 반찬들 먹으나면 뚜껑 톡톡하게 덕겅 이거 냉장고 들으놈도 실펙 아이고 아치기 밥디가몽 밥촐려두엉 이거 자셔나면 이거 톡톡덕겅 냉장고를 담으린 헙티가 아니 헙티가게 아니 고만 놔두면 인혁이왕 다시 잡수하래 난 그냥 내뱉쥬 잡수나마나 이거 또 꺼내느니 그냥 잡수하게 무사 짐친허덩 아니지만은 양 요새 날씨가 날씨가는 그장 묵퀸허게 덮국 아침저녁으론 선선하고 기응 영을 때 음식들이 더 많이 변현된허는디 이거먹어난걸 그 냉장고에 담는거 실펙 이거 벌력 놔둘리리까나 설거지하래넬허 임수가미시거 그릇설룰래넬허 임수가미시거 설르래넨허거는 마찬가지지 이게 뭐 포리도 없고 미신 뭐 반칙한세상에 미신 반칙하나마나 아방아니고 때 굳은것도 들어가고 음식 상은거 잘못먹은거 이제 또 아파놓으면 어떤거지 네 임수가미 이거 아니게 싱크대에 먹어난 밥사발 국사발 숟가락은 턱하게 담아놓고 반찬 먹어난거 그거 뚜껑뚜껑 노물 그걸 데우모양 아이고 먹음은 먹고 미시거 호나 이거 설르곡 정리하는건 실프곡 어떤어민 좋고기에 어떤어민 좋기는 기냥 내버렸딴 또시 잡수믄 되지 미신멋 그어민 이거 이거 지져놓은것도 이거 상해불곡 이거 두땐 먹을거 먹을만이 더렁을 대왕먹으나 뭔 그자 대완 그자 뚜껑 여러 영역 놔두면 음식이 변내줘 아니 변납니까 변너긴 왜 변너나 집임신 우리임신 뭐 사막이냐 이디 선선어난 어떤단에서 요샘신 많이 여름나지는 만만해신 김신 선선어나마나 음식 상어영 그걸로 영 이거 양 아픈사람들이 곤여름보다 이 철에 더 하던네 임수객에 그거 연게 타르비에도 나왕 자꾸 그 박사님들 어머님들 그자 그놈이 박사는 너무 믿지마랑 냉장고에 오래 놔둬도 음식은 상어는거 그때그때 허영자식국 오래 보관하지 말란허는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오래 놔두면 뱉느는디 이 밥상우에 영 벌렁그자 반산들 놔두면 그게 상어쥬 안 상어입니까 김 인혁 그 따발 총 따믄 나 소급이 상햄서 그건 생각 안햄서 이 총상 안보이엄서 하도 총을 쏴보라 나 총상 환자야 아 족족해 요게 미셔드가 미셔드가 없나 그거 족족하나마나 이제 또 상은거 먹엉 이제 위투로 아래로 훑어가멍 놔두고 감쩌 놔두고 감쩌 허여사 이 아방이 정신을 처음 졸리젠 허임적이 조들지마라 나 배설은 쇠배설이라 그만씩 큰거 먹은거 어떤거 아냐 상은 음식 먹엉 이거 증상 호민 아방은 너만이나 괴롭고 고통싫어울증 아람쑤가 그거 난 나 여러 말 아니엉커메 낼부터라도 미식어 이형 나 치기 인치기 일렬에 가멍 밥은 촌려동 밥은 해여동 갈끄난 먹으나민 양 설거지는 아니해도 좋으난 먹으난 거 아 참 시끄러왕 여러 말 안하미나면 헌거 다 해남씨 뭐 거보다 더구나 다 막 놔둡서 양 그거 이사주 이제 아방이 형 나행 이제 음식 상은 거나 먹으난 이걸로 이영 빙원가민 건 또 미신일이 꽉이 조들지마라게 하이고 걸체부지런도 하이간 조드나마나 그저 아방위행말루거지 이거 단체 음식을 허는디나 점 아님 말로 학교 급식이나 여러 사람 밥 먹는디서 날 더워가민 이 증상 아니오게 소독돌도 잘 넣으고 음식양 재료 보관이나 점 음식물 간수를 잘 넣지 않으면 악겋하게 가는거 시가 문제우다게 악겋시고 악겋시고 조들지말라니까 아 시끄러왕이야 살지면 어떻게 이래 정말 시끄러와믄 아방 다 사랑으로 애정으로 잘되게 어젠 긍허는거주 미시가 아방 구진거 먹이지 말전에는 각시 심정을 알아사주 미시가인 또 외엄수가기 헌범만들 사랑했다면 사람왕 쥐어 박음직하다고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